너희가 얘기한 거야? 거기 막 마나마나나. 그렇지, 그렇지. 서 있으면 여기 있잖아. 흩뚜라받뚜라 흩뚜라받뚜라 흩뚜라받뚜라. 2만 원, 2만 원, 2만 원. 진짜 잘했네. 맞죠? 맞죠? 요즘 누구야? 사장님 진짜 멋쟁이시네. 형인데, 형인데 시장 갈 때 이 형이 좀 일식하니까 많이. 이렇게 알리켜줘. 새우도 좀 있으면. 그거, 그거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사장님들하고도 다 아는 사이시네요. 저기? 아, 저게 필요해. 네, 안녕하세요. 누나, 오늘 바지락 2kg는 팔아요? 바로 누나라고 하네. 아니, 괜찮아요. 국내산. 네, 국내산이에요. 나 이거를 해주세요. 이거 해보세요. 모시조개 2kg 하나 살게요. 15,000원 했죠? 20,000원. 네. 15,000원. 이거는 얼마예요? 저는요? 9,000원이에요. 9,000원? 아, 이거를, 이거를 시비체이 만들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골프기. 내가. 네. 35,000원에 9,000원에 34,000원. 오, 영수증도 챙겨. 네. 챙겨야지. 가요, 형님. 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아기도 연어하는 수입이신가요? 과외하고 재개네요. 과외하고 연어 반드bows 쐬 secret. 연어 반 씻으면 내가 반 써도 되죠. 연어는 같이 반반하는 거예요? 네. 요! 아메! 교영아아. 아메? ちは 아예 브라ug이에요? 잡動Porнаяiamo rm deliver. 아, LA아니에요? 아, LA아니에요. This is 노랑진. 여름이 말해. 아니요, 나 한 마리 살 거야. 킬로 얼마야, 그럼. 네, 킬로에 만 원 어쩌면. 아, 멋있다. 킬로에 만 원 어쩌면. 네, 잘해요, 진짜 잘해요. 확 바뀌네요? 잘 지냈어? 와, 연어 진짜 신성하다. 9.7? 6.7이야. 언제까지 해? 이거가 훨씬 더 싱싱한 보이네. 제일 쉬운 건 맞아요. 그걸 내 크기가. 아니, 영어로 하지 왜. 아, 영어는 또. 아, 그분들은 영어를 못해요. 불어 아니면 한국말. 아니, 난 또 와. 농어는 얼마? 농어, 만 원. 만 원? 그럼 이거를, 이거를 할게. 도미야, 너로? 도미, 만 원. 도미? 네. 장사를 잘하네.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가서. 도미, 도미 한 사. 이게 원래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표정도 진짜 노량진 장사하시는 분 표정이야. 아, 돌리는 오늘은 필요 없어. 소미 안 사겠어. 왜? 연어. 간다. 오케이. 피스함, 브라더. 오케이. 좀 갈게. 손님들 할 때는 되게 깜짝대요. 얘 가세요.